안녕하세요. 오늘도 토익인간, 인간토익 지성쌤과 함께하는 9월 2차 정기토익 데뷔 특강입니다. 이번 특강도 역시 지난 시험, 9월 1차 시험도 모두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한번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답습하면서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중간중간 추가로 설명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시험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모두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먼저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시고 특강을 들어주셔도 괜찮겠고요. 조금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영상을 쭉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멈추고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하는 식으로써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다 열려있으니까요. 오늘 특강 총 15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직전 전기토익의 파트5가 30문제죠. 근데 왜 절반은 없냐. 그거는요. 너무 뻔한 문제들. 매달 매달 출제되는 가장 최하 난이도의 실력이든 스킬이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문제들. 형용사 자리 형용사 넣기. 주어자리 명사 넣기. 그런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알짜배기들만 변형해서 들고 왔으니까요. 잘 듣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102번 가겠습니다. 먼저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되죠. 모든 문장은 반드시 주어동사가 기본이겠지만 명령문만큼은 너라는 2인칭 주어가 생략이 됩니다. 명령은 무조건 너한테 하는 거거든. 내가 직접 대면을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명령은 내 말을 듣는 너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your financial plan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너의 재정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매년 매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토부정사는 완전한 문장 뒤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당신의 long-term goals.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가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 빈칸은 지금 동사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insured는 보통 이렇게 that 생략이 되면서요. 주어동사, 저리에 수반되는 게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동사 문제는 항상 수일치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능동수동태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제, 해석으로서 하나씩 오답을 걸러내셔야 되겠죠. 먼저 수일치에서 주어가 지금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의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수동태에서요. 항상 수동태라는 것은 여러분들 동사 덩어리가 몇 개든 간에 마지막에 두 덩어리가 비동사 PP로 끝나면 수동태고요. 나머지는 모조리 능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동사라는 것은 비동사의 ing 형태인 being이라든지, being 이런 형태도 모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은 being PP이기 때문에 수동태고요. b번은 지금 ing로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능동태가 되겠고요. d번도 능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수동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서 매년 매년 확인을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실제 전기토익에서는요. are being matched 이라는 동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형태는 똑같았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최신 유형으로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최신 유형이 미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102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린 리프 인더스트리는 has 빈칸했습니다. 빈칸은 지금 현재완료 동사 덩어리고요. 그대 목적어가 투부정사죠. 여러분, 투부정사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것을이라고 해석이 돼요. 무언가를 할 것을. 미래 무언가를 할 것을. 이게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채운 동사들은 대표적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동작을 잡을 수 있는 목적어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색의 동사들이 거의 90%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할 것을 원한다라든지 뭐뭐 할 것을 희망한다라든지 뭐뭐 할 것을 기대한다라든지 다 미래지향적인 동작들이죠. 그리고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라는 게 폴라즈입니다. 여러분들. 폴라즈는 이제 약속하다. 프라미스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명사가 되고 동사도 가능한데요. 약속이라는 것도 앞으로 무언가를 할 것을. 미래적인 동작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목적을 옳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프라미스. 폴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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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랑 플래즈해요. 이번 달 시험 대박나기로 플래즈해요. 플래즈해줘. 아, 너무 오래됐다. 요즘 학생들은 핑크를 전혀 알 수가 없겠죠. 핑크라는 할머니 그룹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시겠죠. 요즘으로 치면 뉴진스급은 절대 아니고 에스파급도 절대 아니고 블랙핑크급도 절대 아니고 여자아이들급도 절대 아니고 이제 SES가 거의 한 반에서 70%가 좋아했다면 핑크를 한 20% 정도. 이 정도 지분. 한 반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머지 10%는 다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뭐 써클도 있었고 애프터스쿨도 있었고 뭐 등등등. 이런 기타 등등이 10%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HWAT이랑 비슷해요. HWAT 70%. 그 다음에 잭스키스라는 그룹이요. 잭키가 20%. 남은 10%가 뭐 NRG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실이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또 해버렸네. 전 요즘 사람인데. 26살인데요. 자, 플래즈해줘. 여러분들 약속해주세요. 이번 달 토익 대박나기로. 인게이지라는 것은 타동사일 때는 보통 뭐 낯죽으로 끌어들이다. 이런 식의 동사로서요. 누군가를 사로잡다. 흥미를 잡다라든지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사로잡아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고용하다. 이런 식의 타동사도 가능한데요. 보통은 수동태로서 Be engaged in이라든지 Be engaged with. 어디어디에 굉장히 묶여있는 상태. 거기에서 바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번에 upload. 찬사를 보내다. 갈채를 보내다. 이런 동사죠. 그래서 목적으로 somebody. 사람 목적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for all이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 무엇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pload라든지 아니면 칭찬하다라는 게 prize. 이런 식의 동사가 있거든요. 감사하다. thank. 축하하다. congratulate. 이런 식의 동사들이 somebody, 목적 어디에 for를 이렇게 이와 함께 쓰면서 무엇, 무엇 때문에 라고 해석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for는 이런 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칭찬하다. 축하하다. 감사하다. 이런 식의 동사들 뒤에서 이유를 말해주는 전치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percive는 무언가를 내가 여기다 감지하다. 이런 식의 동사로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03번 the internet connection drops. 인터넷 연결이 지금 이렇게 drop, 떨어진다 라는 거죠. 끊어진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서 자, 빈칸은 그것을 꿈에 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throw out the day 라는 것은 하루 내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 내내 인터넷 연결이 끊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컴버칩과 인지는 그리고 뭐입니다? 만듭니다. 네, 그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것은 5형식 동사리의 이 실험 목적은 가 목적이기 때문에 뒤에 토브 정사가 진목적으로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 일을 완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겠습니까? 이번엔 sporadically 라는 게 이게 간헐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산발적으로 spore 이게 뭔지 아십니까? spore 이게 spora 라는 어글에서 온 건데 이게 그리스어 거든요? 이게 막 씨앗이라든지 흑뿌리 이런 식의 뜻인데 spore은 거기 파생된 단어로서 어... 홀씨 민들레 홀씨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막 퍼지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spore colony 라는 그 스타크래... 어떤 옛날 얘기를 나오고 있었죠? 전 요즘 사람인데 자, 어쨌든 그 spore가 홀씨이기 때문에 spore radically 같은 어금로서 홀씨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작위로 막 퍼지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무작위로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spore radically 네, 실제로 지난 시험에서는요 9월 1차 시험에서는 정답이 됐었던 단어가 intermedley 라고 해서 역시 똑같이 간헐적으로 이런 식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살짝 변형을 했어요. 두 개의 단어로 모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단어로서 네,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번엔 urgently 긴급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집니다. 이상하고요. C번에 irresistably 자, resist라는 게 저항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resistable 하면 저항할 수 있는 거기에 접수사가 있으니까 부정의 뜻이 되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아니겠고요. 이번엔 spaciously 라는 것은 스페이스 공간이죠. 여기서 공간의 개념으로서 그게 넓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넓게 거대하게 이런 식의 부사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4번입니다. 자, the witnesses 그 목격자들은 제공했습니다. 빈칸의 진술들을 제공했습니다. 무엇에 관해가지고요? about the aging은 what절이 명사절로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hat happened 무엇이 발생됐는지 그 사고 기간 동안에 무엇이 발생됐는지에 관해서 빈칸의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번엔 decorative 라는 것은 장식의 그죠? decorative eventual 뭐 궁극적인 이런 것들 아니겠고요? 자, 이번엔 discrepancies 라는 게 여러분들 discrepancy 이게 차이라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discrepant 라는 것은 차이를 보이는 대조를 보이는 이런 식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들은 대조를 보이는 서로서로 차이점을 보이는 그러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라는 뜻으로써 시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remaining은 남아있는 이런 식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자, 정답 시번 되겠죠. 실제로 이제 지난 시험 9월 1차 시험에서는 conflicting 역시 갈등을 보이는 대조를 보이는 이런 식의 비슷한 느낌의 형용사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답이 됐었던 단어랑 제가 이렇게 변형한 단어 두 가지를 모두 켜고 가십시오. 네, 105번 The meeting은 지연되었습니다. 동사 기준점 스톡트로 끊어주시고요. 빈칸 뒤에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는 목적으로 받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되겠죠. A번은 지금 전체입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그대로 정답이 되겠네요. 기술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죠? 듀투라든지 아니면 발음 귀여운 거 이 귀염둥이 오잉투 오잉투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오잉투 오잉투 왠지 이렇게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 오잉투 네, 그리고 비커우소 비커우소가 안 귀엽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비커우소 듀투 오너캐너 안 귀엽잖아요. 하지만 오잉투 얼마나 귀여워요. 햄스터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네 가지가 모두 때문에라는 전인사입니다. 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저를 받거나 아니면 ING라든지 PP 형태 분사로 추강 가능합니다만은 그냥 명사를 받는 것은 안되죠. 전치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C번 어드밀링 인정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인정하면서 지연되었습니다. 어... 약간 해석이 좀 기괴합니다. 여러분들 무엇, 무엇 때문에 라는 깔끔한 전치사가 정답이 되겠죠. as far as라는 것은 as long에서 마찬가지로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한 as far as I know as long as I know 내가 아는 한 내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길이로 개량할 수 있다면 그 긴 범위 내에서 내가 아는 한 정도로 쓰이는 것 그런 식의 조건절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전부 문제가 됐었겠고요. 접전부는 반드시 통을 암기하십시오. 접전부는 매달 8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접전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르신 분 없을 텐데 수십만 장이 무려 몇 번 됐거든요. 혹시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이 있다. 그리고 접전부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메일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순수 만점의 기운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더 프로젝트의 넷 라인은 역시 포시백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지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벨로퍼스 캔 파일러스 또 하나의 주어동사죠? 빈칸엔 그 절을 받는 접속사가 정답이 되겠어요. A번은 인스테드 오브로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 목적으로 수반하는 전체자가 되겠고요. 디스파이트도 역시 전체로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라든지 아니면 낫 위드 스탠딩 이런 식의 단어들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안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가끔씩 어떤 학생들이 디스파이트 오브는 뭐냐고 질문하시던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한 번 받은 게 아니거든? 꽤 여러 번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분명 어떤 교재라든지 인터넷에 떠오르는 어떤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 명시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뒤번에 이니펙트는 전면구니까 그냥 부사겠죠. 뭐 이게 뭐 사실상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접속사는 쏘대밖에 없었어요. 뭐뭐 할 수 있도록 저게 쏘대 해석적으로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목적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캔이라든지 아니면 쿠드 등의 조동사랑 함께 쓰는 게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무조건 함께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겠고요. 함께 쓰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접속사가 4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캔이라든지 쿠드 등의 조동사가 있으면 쏘댓을 가장 먼저 해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거의 정답이 될 테니까요. 물론 100%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캔이 있다고 쏘댓 정답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해석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7번입니다. 더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제공했습니다. 무엇을? 빈칸을 제공했어요. 그 뒤에 2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동사 문제는 오른쪽을 보셔야 되고요. 동사 문제는 기동사 뒤에 형용사 문제도 역시 오른쪽을 보셔야 되고요. 명사 문제 역시 오른쪽을 보셔야 되요. 왜? 오른쪽에 뭐가 결합이 되니까? 용법이라는 게 함께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그 덩어리 표현에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전치사업과 함께 쓰이는 것인지 그런 용법 같은 것들이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의에 가장 큰 치트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치트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2라는 것은 항상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 라는 방향성의 전치사기 때문에 이 4개 명사 중에서 그 2 어디어디에 라는 방향성과 함께 쓰이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십니까? alternative가 정답이겠죠. 이게 대안이거든요. 형용사로 대안의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대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의 대안이 되는 거죠. 그죠? B라는 것에 대한 대안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취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어디어디 에의 대안 그래서 현재 타임라인 에의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ernative는 형용사일 때도 명사일 때도 2를 취하면서 어디어디 에의 대안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A번은 설명이죠. 설명은 보통 무엇을 위한 설명이라고 쓰면서 4를 받는 게 일반적이겠고요. obligation이라는 것은 의무, 할 일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2 등에서도 요청 등을 거절할 때 I'm sorry I have other obligations 저는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 이런 식으로 써요. 저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평상시에 누가 이렇게 묻더라도 I'm sorry I have other obligations 저는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파트 2나 현실에서 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 occupation은 직업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팁으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지 않나? 아닙니다. 팁으로 끝나는 것도 명사가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대안의 alternative 그 다음에 목표의 objective 목표죠. 그 다음에 계획의 initiative 세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팁형 명사입니다. 대안 목표 계획 alternative objective initiative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08번은 품사 구조 문제죠. 일단 기준점인 동사가 wheel lead 가 되겠고요. cooking demonstration 요리 시연을 진행할 것입니다. 왼쪽의 주어가 칭송받는 셰프죠. 베리어 루페스입니다. 굉장히 찬사를 받는 셰프 베리어 루페스 부럽습니다. 빈카는 그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이기 때문에 widely가 정답이 되겠네요. 굉장히 널리 칭송받는 셰프인 베리어 루페스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책인 명사랑 사람이란 명사 두 가지가 동격일 때는 이렇게 연단해서 쓸 수가 있죠. 동격명사는 함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명사랑 동격이 되는 직책명사들은 모조리 가산이긴 한데 그죠.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이긴 한데 관사가 없잖아요. 이게 동격으로 쓰일 때는 무관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보통 이알로 끝나는 명사들이 많겠죠. 이런 명사들은 모두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사와 함께 써야 되거든요. 단수일 때는. 근데 동격으로 쓸 때는 무관사로 써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사가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와이든이 형용사고요. 그 형용사 이 앤에 붙으면 동사가 되죠. 넓히다. 넓게 만들다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또 한 번에 ing 변형을 준 것은 역시 형용사입니다. 와이든이 그죠. 분사라고 불리는 형용사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와이든이 자체적으로 명사로서 확장 확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동명사 분사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이 자체적으로 ing 형태지만 명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 109번 이 숙련대 세공사는요. can polish polish 라는 게 광내다 이런 식의 동사죠. the intricate features 굉장히 복잡한 특징들 부품들을 지금 말하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빈칸은 watch를 받고 있는 전지자가 되겠습니다. before 어디 어디 전이겠죠. 그래서 시계 전에 이상하고요. along은 어떤 어떤 선 개념을 long 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 개념 목적암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시계를 따라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뭐 개미가 주어라면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 손목시계 대충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개미가 주어라면 이제 개미가 시계를 따라서 걷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skill draw 굉장히 숙련된 세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inside 안쪽이겠죠. 그래서 시계 안에 있는 시계 내부에 있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계 내부에 있는 그 복잡한 특징들 부품들을 광낼 수 있습니다. 정도로 쓰이겠고요. again 어디에 대항하여 어디 어디에 대항하여 라든지 어디 어디에 기대어 정도로 쓰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110번 빈칸의 가게들은 제공했습니다. 무엇을 할인들을 제공했어요. 그 휴일 판매 할인 기간 동안에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빈칸을 스토러 쓸 구미는 형용사겠죠. 일단 제일 먼저 none 이라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어가 되어줘야죠. none of the 명사 이런 식으로써 전체의 명사를 받으면서 그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해석을 주는 거죠. 그래서 none은 대명사고요. none은 형용사고요. 낫은 부사입니다. 세 가지의 품사적인 차이를 기억을 하시고요. others C번째는 S가 붙잖아요. 그러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물론 지금은 그냥 other이 나오더라도 다른 가게들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일부가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가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맥락 없이 다른 가게들은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색하겠죠. 그래서 other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문법은 맞겠지만 해석적으로 조금 어색하고요. others는 다른 것들이라는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every는 형용사로서 무조건 단수명사만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every each either 이런 식으로 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단수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every each either 은 단수명사 every each either 은 단수명사 every each 이더른 단수명사 이게 암기하지 않으면 꿈속에 나타나는 단수괴물 every each 이더른 단수명사 every each 이더른 단수명사 every each 이더른 단수명사 여러분들 암기하지 않으면 꿈속에 나타나는 단수괴물 단수괴물 오늘도 신나는 단수괴물 단수괴물 물지 않아요 단수괴물 단수괴물 every each 이더른 단수명사 세베어로 세베어로는 복수명사 여러분들 그래서 세베어로 이러든지 여러분들 many 이런 식의 단어들이 바로 복수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도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아니면 오브 더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대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베어로 가 many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형용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명사로서 자체적인 주어도 가능하다 그 복수명사들 중 여러개 그 복수명사들 중에 많은 것 이 정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11번입니다 The gallery showcases 보여줍니다 자 무엇을 The photographer's iconic images 그 사진작가의 아이코닉한 사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Alongside가 무엇과 함께니까요 Some lesser known 이라는 것은 덜 유명한 덜 알려진 이 정도의 느낌이 형용사입니다 네 거기에 소지금하는 명사가 빈칸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작품들이라는 works가 정답이 되겠네요 work가 이제 명사일 때 이게 불가사 명사로서는 일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기 싫어하시는 일이 되고요 가사 명사 일하고 싶습니까 직장인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취준생들은 빨리 취업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취준생들이 이렇게 막상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퇴준생이 또 됩니다 이제 일을 하기 싫거든 막상 막상 또 하면 또 하기 싫거든요 퇴준생이 되고 그리고 또 퇴사를 하면 또 취준생이 되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가사 명사일 때는 이제 작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이란 뜻으로 쓰였다면 당연히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work 원형으로 그대로 써야 되겠지만 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썸에 소식을 받는 것은 works이겠죠 덜 알려진 작품들과 함께 아이코닉한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workers 일꾼들 아니겠고요 working은 일하는 것 일하는 동명사 개념이 되겠고요 110번 그 학생은 work, encourage 학생들은 동료를 받았습니다 encourage가 오형식 동사로서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하기 때문에 스톰테디의 투부정사 수반되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동료받았습니다 이용을 하면서 자 무엇을 빈칸의 방법들을 빈칸은 방법들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경만이 정답이 되겠죠 their own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들 고유의 방법들을 이용을 하여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동료를 받았습니다 without relying on the textbook 교과서에 의지하지 말고 rely on 어디어디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 on과 마찬가지로 자동사죠 여기서 on 대신에 좀 격식 있게 up한도 가능합니다 up한 이런 식의 표현에서 on을 대신해서 문화체적으로 좀 더 격식이 쓸 수 있는 전시사거든요 자 their own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on은 그냥 형용사적인 존재로서 그 소유의 느낌을 조금 더 한층 더 강조해주는 것일 뿐 있어도 그만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13번 그 라스트왕은 자 프라이드라는 게 자부심이죠 동사일 때 자부심으로 여긴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itself가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랑 동격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받는 제기대명사죠 그 회사 자신을 그 식당 본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써가지고 무엇무엇에 관해서 라는 해석을 주는 겁니다 serving 빈칸의 이탈리안 크리스 빈칸의 이탈리안 요리들을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전통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genuine이라는 것이 진짜의 라는 뜻이 그쪽에서 진짜의 음식으로 다진다면 그 이탈리아 정통요리 등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 지지난주 전기토역에서는 authentic 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됐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의 요리라면 정통의 이 정도로 쓰이는 형용사로서 함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비번에 impressed 이건 감정동사의 PP죠 우리 감정의 PP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형사만을 수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리 자체가 감명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리가 감명을 어떻게 느껴요 요리는 감명을 주는 사물적인 존재잖아요 한입 딱 먹었을 때 그 풍미가 느껴지면서 재료들이 조화롭고 최소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시하게 있는데 그 익힘 정도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이런 식의 또 총평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익힘 정도 오늘 문제들의 익힘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쓰면 authority라는 것은 여러가지의 이런 느낌의 형용사입니다 여러가지의 entire 전체의 entire entire은 the entire 이런 식으로 써 단수명사를 꾸며주면서 전체의 그 수직받는 명사를 하나의 총 집합체 개체로 잡는 거거든요 하나의 entity 동기체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the entire 단수명사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entire은 whole과 의미적으로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4번 높은 수요 때문에 문대에서 컴마까지 권한을 묶겠고요 the local winery는 시작했습니다 자 뭐할 것을 그 프리미엄 와인들을 까지가 목적어죠 그 뒤에 2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셔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라는 것은 뭐다 방향성의 전체다 어디어디 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사 중에서 항상 이렇게 동사 문제에서 목적어 뒤에 2가 있으면 그 해석을 반드시 함께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문제를 풀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a번과 b번 a번은 얻다라는 거고요 a번 얻다 import는 내가 수입을 하는 겁니다 conduct는 수행하다 기 때문에 이건 아예 해석적으로 안 맞겠고요 export는 반대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그냥 이 프리미엄 와인들을 까지만 문장이 있었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얻습니다 뭐 수입을 합니다 하지만 2랑 안 어울리잖아 어디어디 로이기 때문에 수출하다가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얻는 것은 수입을 하는 것은 어디어디에서 붙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목적어디에 from을 받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이런 식의 해석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ource는 얻다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outsource 많이 들어보셨죠 외부에서부터 얻는 거죠 업무 같은 것들을 이제 외주 회사에다가 일을 맡기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외주 회사들이 작업한 것을 다시 얻는 것이기 때문에 outsourcing outsource 이런 식의 단어들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겁니다 정답 D번 됐었겠고요 마지막 115번입니다 그 설명들은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송트까지 끝났고요 빈칸은 맥을 받는 전치자죠 모든 제품 박스의 for easy reference 쉬운 참조를 위해 가지고요 자 A번 D는 가까이에 그 모든 제품 박스의 뒤편 가까이에 프린트가 되어 있다 프린트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어떠한 뭐 이렇다 종이 뭐 종이 같은 게 있을 때 그 종이의 표면에다가 프린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언가가 접해 있는 것은 우리는 on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on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 접해 있을 때 접해 있는 상태일 때 받는 대표적인 전치자입니다 그래서 on the back of the box on the back of every product box 모든 제품 박스의 뒤편에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out이라는 것은 보통 out of 함께 목적을 취하면서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get 항상 남매끼리 이렇게 남매들은 보통 사이가 잘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때 내 방에서 나가 내 방에서 꺼져 하잖아요 그럴 때 쓴 게 바로 이제 get out of my room get out of my room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죠 보통 get out of my room 자 버스는 그러나 라는 등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답은 B번이 됐었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지난 시험을 이용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 유형의 문제를 활용한 특강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최신 문제들로 항상 매일 치열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토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강의를 들으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카톡 예능터용 곳으로 상담 카톡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특강은 10월 2일에 개강을 하니까요 그 전에 등록하시면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빡세게 벌려받으시면서 최상의 자료와 최상의 강의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시험을 잘 치는 게 여러분들께는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이번 주에 일단 최대로 집중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번 주 시험 대박 나시고 혹시 다음 달에 더 높은 것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박의 꽃이 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시험 잘 치고 오세요 화이팅 2 8 10 15